안녕하세요. GTS 골프 메인모델 김소연 프로입니다. 여러분 연습은 잘하고 있으신가요? 사실 제 주변에 골프 연습하시는 분들이 연습 전에 스트레칭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골프는 온몸에 있는 다양한 관절과 근육을 사용해서 스윙을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바로 스윙을 한다면 부상에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몸을 풀지 않으면 몸이 뻣뻣해서 매끄러운 스윙도 안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연습한 필수 스트레칭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열심히 따라해주세요. 양팔을 수평으로 들어줍니다. 손바닥을 하늘 방향으로 돌리면서 손가락을 폈다가 지면 방향으로 돌리면서 주먹을 쥐어줍니다. 팔에 반복해주세요. 허리에 손을 올리고 앞꿈치를 들었다가 내려오면서 뒷꿈치를 들어줍니다. 팔에 반복해주세요. 손을 머리에 얹어 목을 가볍게 눌러줍니다. 4초씩 번갈아 가면서 풀어주세요. 양손을 양어깨에 올리고 천천히 돌려줍니다. 앞뒤로 번갈아 가면서 4회씩 돌려주세요. 클럽을 짚고 상체를 가볍게 숙여줍니다. 허리부터 하체까지 근육이 풀어지도록 늘려주세요. 클럽을 어깨 높이까지 앞으로 든 후 좌우로 몸통을 회전시켜주세요. 4초씩 번갈아 가면서 반복해주세요. 4초씩 번갈아 가면서 반복해주세요. 클럽을 등 뒤로 걸쳐 잡아줍니다. 좌우로 몸통을 돌려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세요. 4초씩 반복합니다. 클럽을 지팡이처럼 짚고 한 다리를 앞뒤 좌우로 발차기 해주세요. 4번씩 반복한 후 다리 바꿔서 똑같이 반복합니다. оконч핡합니다. 네, 이제 바로 Whatev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